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12000원에 20%. 12000원에 20%요. G2 파워? G2 파워. 이거 어떻게 사셨대요? 원전주라고 그러고 가볍게 움직이니까 그때 이제 샀는데 약간 수익 났었는데 안 팔고 있다가 그냥 그냥 도로 이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보면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하필이면 내가 사면 무거워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많이 무거워졌네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원전주들이 예전에 올라갈 때는 가볍게 막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책과 딱 맞물렸을 때 그때는 막 쉽고 쉽게 올라갔는데 다음에 꼭 내가 타이밍을 잡을 때는 힘이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예전에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거래량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지난 4월에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화면 잠깐 볼게요. 화면을 보면 G2 파워 아래에 있을 때 4월에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네. 그런데 최근에 올라갈 때는 거래가 어때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가 별로 없죠. 그렇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청자분께서도 제가 볼 때 4월에 사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도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거래가 많이 들어와야. 그런데 옛날에 보면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파는 거래량인 것 같더라고요. 막 팔아내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군요.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지금 약간 부족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아, 그래요? 거래가 많다라는 의미가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많은 게 좋다고 해요? 아니면 거래가 적은 게 좋다고 해요? 보통. 아니, 많은 게 좋다고는 하는데 보면은 많은 면은 꼭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은. 그리고 지금 적어서 꼭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반대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가 많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적은 건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네.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적은 건 뭐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는 건, 시청자분께서 헷갈리는 건 거래가 많을 때 오히려 매집이 아니라 분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거래가 많을 때 매집이 되느냐 분산이 되느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하셔가지고 그런 거고. 지난번에 4월 달에 올라올 때 거래가 들어올 때는 매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죠. 이거 G2파워는요. 일단 지금 원전 쪽에서의 이슈는 있지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실제로 G2파워는 아시죠? 실적 한번 보시면 2021년도에 순이익이 5억이고요. 2022년도에 7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2억이었어요.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버린 거죠. 재료로 인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올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시세가 아직 완전히 물량들이 빠져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대응 자리를 말씀드릴게요. 9,500원 순이익과 잡고요. 반등 나오면 12,500원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까지만 이래도 가지면 좋겠네. 근데 순이익과도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정리하고 그 밑에서 다시 접근하든 일단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순이익과를 터치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